혈압, 혈당, 혈행, 혈관, 혈액 이 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뭔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건기남의 리포존 비타민C700이 런칭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판매 관점이 아닌 제조 관점에서의 강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는 제품인데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제품 잘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출시했다고 제품만 팔면 안 되죠? 건기남 채널만의 정보 전달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혈압, 혈당, 혈행, 혈관, 혈액 이 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품 추천도 드려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혈행, 혈관, 혈액 이 혈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동안 영상에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혈과 관련된 쪽으로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효과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성분만 봐도 혈압 쪽으로는 17가지, 혈액은 14가지, 혈당은 무려 29가지 혈액과 관련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36가지나 되거든요 엄청 많죠? 그리고 그런 성분들을 드시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등 다른 상황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상태에서 섭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개별 상담을 통해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성분이 있고요 그 성분이 이번 시간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바로 혈압, 혈당, 혈행, 혈관, 혈액 오혈 건강을 모두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리브잎 추출물인데요 거창하게 설명해놓고 막상 올리브잎 하니까 좀 시시하신가요? 사실 올리브잎 추출물이 오혈 건강에 좋다는 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업계 판매업체들은요 항상 특이한 소재, 새로운 소재로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올리브잎은 올리브유 때문에 너무 익숙한 소재인 것이죠 그래서 제품화가 잘 안 되는데 올리브잎 추출물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리브잎 추출물이 오혈 건강에 왜 좋은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품 추천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 올리브잎 추출물에는요 올레오로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좋고요 이게 고혈압 전 단계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저한테 추천받으셨던 분들 중에 효과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음 혈당 올리브잎 추출물은 인슐린 민감성과 최장의 베타세포 민감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요 올리브잎 특유의 항염증 특성 또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즘 혈당 영양제가 굉장히 유행이고 대표적인 게 바나바잎인데 저는 작용 기전상 바나바잎보다는 올리브잎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랑 상담하셨던 구독자분들 중 효과 보셨다는 분들 많으세요 다음 혈행 올리브잎 추출물은 혈액 점도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혈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 혈관 사실 혈관은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올리브잎 추출물도 항산화성이 강해서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 혈액 이건 제가 혈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리브잎 추출물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 작용으로 전체적인 혈액 지질 프로파일을 개선하는 것으로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올리브잎 추천 많이 드리죠 이렇듯 올리브잎 추출물은 혈과 관련된 쪽으로는 팔방미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리브잎 추출물 제품 중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유로허브 올리브잎 제품이 되겠습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이 제품에 사용된 올리브잎 추출물이 유로매드라는 스페인 원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유로매드라는 회사가 제약 기반의 회사이고 허브류를 이용한 생약 추출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저는 이 생약 추출물 품질로는 전세계 탑3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제가 밀크시슬도 이 유로매드 원료를 사용한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을 추천드렸었죠? 여튼 이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시간 말씀드린 오혈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루 하나씩 드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내가 고혈압 전 단계야 당뇨 전 단계야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어 오혈을 좀 빡세게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루 두 번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올리브잎 추출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올리브잎이 혈압, 혈당, 혈행, 혈관, 혈액 이 다섯 가지에 미친 효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는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